4.5 세대로서는 그 항공기가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F-16 V형을 능가하는 대등하는 혹은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개발하고 나면 그 정도의 수준을 도달한다. 표적을 확인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체계였는데 이 KF-21이 오면 조종사가 눈으로 직접 표적을 확인하지 않고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의 시작이 된다. 안 보고 때릴 수 있는 이런 식의 시대를 여유는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KF-21의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개발이 되면 여태까지는 조종사가 직접 표적을 확인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체계였는데 이 KF-21이 오면 조종사가 눈으로 직접 표적을 확인하지 않고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의 시작이 된다. 눈으로 시작 때렸던 것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안 보고 때릴 수 있는 이런 식의 시대를 여유는다. 아니 이해하기 쉽게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투기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수준인지. 미 공군에서. 지금 F 십 육을 업그레이드 최신 업그레이드 시킨 그 전투기가. F 십 육 V. 빅터라는. 이게 현재 도달해 있는 최고급 전투기인가요? F 삼십도 있지만 사 점 오 세대로서는 그 항공기가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 나면 그 정도의 수준을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 길은 오 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 점 오 세대로서는 탑에 두고 탑입니다. F 십 육 V형을 능가하는 대등하는 혹은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성능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개발해서 단 무장이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전투기에 그런데 이제는 국내에서 개발한 무장을 우리가 전부 다 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한과학연구소라는 데 여기는 국내에 항공 무장을 개발하는 전성기가 지금 도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개발은 곧 우리 무장을 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서 해외나 다른 나라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무장도 우리가 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전투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형상이 지금 오 세대를 향해서 가는 스텔스형으로 형상이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오 세대를 능각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본 틀을 플랫폼을 갖춘 그런 전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서호 기자께서는 KF 이십일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한테는 아주 의미가 깊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만든 최초의 전투기는 벌써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진짜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 점 오 세대급 전투기라고 하면은 KF 이십일이 되는 거죠. 사 점 오 세대 전투기가 되기 위한 사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사 레이더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적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멀리 봐야지 더 먼저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즉 표적을 잡았죠 멀리 있는 걸 잡았는데 계속 추적을 해야 미사일을 쏠 거 아닙니까. 이 그런 것에 굉장히 잘 좋은 장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적외선 검색. 추적 장비. 적도 저희를 공격하려고 적외선을 쏠 겁니다. 그런 것을 검색해서 찾아서 추적하는 보이지 않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장비고요. 네 번째 마지막은 RF 제모입니다. 적도 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RF 제모를 이용해서 우리의 피탄면적을 줄이든지 아니면 우리 기체 자체가 딴 곳에 있는 것처럼 적을 기만시키는 겁니다. 이런 4대 핵심 기술을 가진 자국산 전투기로 무장한 국가가 없어요 별로. 그게 여덟 개국밖에 없고요. 물론 영국 독일 같은 국가들은 충분한 기술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냥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 그냥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자 이런 겁니다. 여덟 개국 정도가 만들 수 있다 이 의미가 뭐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국가들은 있지만. 그 여덟 개 국가만이 우리가 이제 자국산 사 점 오 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줬다는 거죠. 좀 더 설명을 좀 붙여드리시면. 이제 과거의 네이더는 공대공이면 공대공 하나 세팅을 해서 그 의미를 했습니다. 공대해 하려면 공대해 공대지 하려면 공대해 이렇게 쓰는데. 새로운 A사 네이더는 동시에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까지를 한 번에 계속 작동을 하면서 1초에 한 천 번씩의 빔을 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거의 동시에 전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고. 잠밍 신호가 온다 그러면 그것을 피해가면서도 펄스 투 펄스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제는 비행하는 그 비행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센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정보가 융합된 것을 어떻게 빨리 판단하느냐 그 능력이 실제로 조종사의 능력을 판단하는 이런 식이 됐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 중에 하나가 항공기 속도도 있지만 데이터를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해서 조종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종합해서 시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엄청 전장에서 중요한 건데 이 능력을 KF21에는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A사 레이더를 자국에서 개발한 국가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